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하이! 건방와 니하오 안녕하세요 This is 제 10 ASMR입니다 자, 오늘의 ASMR은 장미 귀청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미 먹방을 하면서 살짝 귀를 빼봤는데 굉장히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바러 썸네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, 바로 여러분들의 귀를 자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를 흥믹하기 위해 적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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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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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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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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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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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